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성공적인 직업생활이야? 성공한 직업생활이 아니라? 시험 시작까지 20분이 넘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영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벨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진짜 피곤하고 졸고 진짜 빠빠 창피하니까 아프대 아팠대 아팠대 선생님 저는 태수랑 흥민이랑 같이 안 들어갈래요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기 싫어요 쌤 왜 나비같으니까 세 안부도있어 아 유치원생들만 주는 사탕 고삼이 받아먹기 이거 맞나요? 고삼이 이거 맞나요? 뺏어만 많이 주신 거예요 진짜 하자 잘 먹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바꿔가지고 혹시 몰라서 다 각자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혼자 먹습니다 노트북으로 이제 재밌는 걸 찾아야죠 그래도 라면은 못 참지? 마라탕 잘 먹겠습니다 아싸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줄래? 마라탕 사줘가지고 저녁으로 마라탕 먹는데 다 먹을 수 있겠죠? 조금 많은 거 같기도 한데 네 마라탕 잘 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패션으로 제이터 줬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치킨을 받았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이 덩어로 baseball či 빙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잠깐만 그건 줄이야 곧 곧 곧 곧 곧 곧 오빠가 다 틀린거 아닌데 수행평가려고 100번 이게 딸이 되냐고 아... 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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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uid referrals ㅋㅋㅋㅋ 아... 아 비 transitional 빠 à 으응 택배가 붙은 거야? 택배가 붙은 거야? 나 머리.. 나 머리.. 뭐야? 난 딱 여기 가운데 찍힌 적이었어 근데 왜 찍고 가?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? 아니.. 내가 좀 옆에서 했었나봐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.. 나 머리 옆에 하니까 복지식 부모님의 무릎이 됐어 일찍 찍어야 돼 어? 네네 그러면 ję 내가 껴 보자 거야 맛있어 맛없어 헤비서비 거벤티 그렇지 염증이 졌어. 벌레. 멀리 잘 다녀와서 투리투리 플레이 멀리 더와 가고 갈 줄 더 아래 대보습? 시? 우리 학교 동아리 우리 학교 동아리